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많은 분들에게 고구마를 선사했던 그 산부작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 이야기 후기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산부 중간쯤에 날짜를 보니까 이게 2년 전 사연이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검색을 해봤는데 1년 반 뒤에 후기가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원지. 작년에 제주도 가서 불륜한 마누라랑 이혼하고 싶다던 그 사람입니다. 작년. 정확히는 1년하고도 한 5개월 전이죠. 제주도에서 불륜을 했던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다던 그 사람입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진 모르겠는데 당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았던 입장에서 늦게나마 이렇게 후기를 남기는 것이 당연한 예의라 여기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때 고구마 드렸는데 지금 사과드리고요.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나름 홀가분 마음으로 왔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혼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걱정을 했던 아이 양육권의 경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이거는 아내 본인 명의인 그 외제차 있죠. 우리 아버지 돈으로 산 거 그것만 가지고 갔어요. 나머지는 아예 한 푼도 안 줬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사실 이 부분도 좀 복잡한데 제가 어떻게든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양육비는 매달 50만원씩 받기로 합의를 했고 상관 남자한테는 위자료로 16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것도 많다고 여긴건지 위자료 한번 깎아보겠다고 상대 변호사를 통해 딜을 제안했는데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그 대신 내가 니네 회사에 가가지고 모든 걸 다 퍼뜨리게 해주면 한 100만원은 깎아줄게.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저희 쪽 변호사가 저를 말렸어요. 물론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벌금이 나온다 해도 상대가 저한테 줘야 될 그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하면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진다고 스스로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더군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변호사 본인 경험상 이런 경우 난리가 나면 대부분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엄청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죽어버릴 작정 아니라면 참으라고 하길래 그래서 참은 거고요. 그리고 전처 이 여자도 저한테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이혼은 하되 같이 살게만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만 해주면 본인이 그 죄를 갚기 위해 저희 두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평생 용서를 안 해줘도 좋으니까 그냥 우리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그저 같이 살게만 해달라 이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이 여자의 가족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이 가정스럽고 역겨운 면상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일단 저보다는 아이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 여겨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냐고. 그런데 싫은 건지 좋은 건지 애가 끝까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언의 수락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때 뭐라고 하죠? 아이 눈이 너무 슬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어요. 나한테 아내는 이제 필요 없다. 그러니 너는 철저히 애 엄마로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은 이혼은 했지만 임시 동거인 겸 그냥 아이 엄마로서 한 집에 같이 있었습니다. 부부의 그 어떤 것도 같이 하지 않았죠. 잠은 당연히 같이 안 잤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아이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 그 어떤 말도 안 했죠. 그리고 1년 동안 시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1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네가 엄마로 계속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때 결정하겠다라고 했어요. 부부는 아니고 아이 엄마로 살 수 있느냐 이거 말이죠. 그 후 이 여자는 아이에게 정말 열심히 했고 아니 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정해요. 그리고 차가운 저한테도 잘 하려고 노력을 하더군요. 아닌 게 아니라 솔직히 이 정도면 용서를 해줘도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시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5개월을 못 넘기더군요. 진짜 천성이 더러운 건지 재벌을 개 못 준다고 반년도 안 지나가지고 또 슬슬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런 거 절대 터치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서류상으로 부부가 아닌 그냥 남남이고 또 이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 받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두 모자 사이가 정말 눈에 띄게 좋아져서 처음 약속한 그 1년은 지켜보자. 내가 참자 이러고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여자 행실이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거침없이. 그래서 약속한 그 1년이 되던 날 그냥 바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런데 너는 끝까지 약속을 깰고 같이 살아갈 자격이 없는 여자여. 이제 나가라. 이랬는데 그냥 이게 끝입니다. 전처는 그 길로 집을 나갔고 가끔 아이만 보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굳이 막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가끔 아이랑 놀고 싶다고 하면 다 놀게 해줍니다. 역시 사실 그렇잖아요. 천륜을 끊는다고 그게 툭 하고 끊어지겠습니까? 안 돼요.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엄마와의 관계가 좋아져서 아이한테도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가 있더라. 이거를 알게 해준 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아이의 그 슬픈 눈은 이제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저랑 가장 가까운 친구는 야 이제 아이가 엄마랑 완전히 떨어져야 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나쁜 엄마가 더 낫지 않냐? 이런 말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악랄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말이죠. 만약 제가 이것마저 막아버리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앞으로도 내버려 둘 생각이에요. 지난해 많은 분들이 이건 무조건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때 무조건 이혼이 맞다 생각을 했어요. 단지 결심이 안 썼던 건데 여러분 덕분에 강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사이다 같은 결말 아이가 없었다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아이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의 엄마라는 존재에게는 그런 게 안되더라고요. 내 여자였던 것은 얼마든지 매장시키고 죽일 수 있겠지만 내 아이의 엄마는 죽일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뭐 대충 이렇게 됐고 저는 연애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군요. 같은 처지의 여자랑 만나다가 한 달 만에 헤어졌어요. 그냥 저냥 무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깨진 겁니다. 여자가 결혼을 원하길래 그냥 헤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커서 장가를 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우리 둘만 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전처가 집에서 없어지니까 청소, 빨래하는 양들이 3분의 1 이하로 확 줄었어요. 그동안 이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갑니다. 그럼 이만 줄일게요. 다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반 성숙한 인격, 침착한 대응, 그리고 관대한 조치, 리스펙 합니다. 아버님의 인성을 보니까 아이도 잘 클 수밖에 없겠군요. 진심으로 응원해요. 2번 그 다 좋은데 저 여자가 친모의 정을 이용해서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줄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쓰니만 나쁜 아빠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무리 봐도 어? 그런 게 있어요.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유책 배우자라 해도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기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 이거를 어떻게 가져온 겁니까? 여자가 설마 포기를 한 거예요? 네 됐으니 어... 그게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너 어차피 애 혼자 못 키우지 않냐? 아이도 아빠의 나랑 사는 걸 더 원하는 거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하자. 어? 우리가 이대로 너만 나가는 거야. 그럼 내가 너한테 위자료 안 받을게!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4번 그 전처 경제력은 어떤가요? 재산이나 수입 같은 거 말이죠. 어쨌든 양육권 가지고 온 건 정말 잘하신 거고 근데 양육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좀 아쉽네요. 네 됐으니 그냥 대기업 여성 격리직인데 그래도 자기 또래 여성들 중에서는 나름 괜찮다고 봅니다. 5번 근데 바람을 왜 피운 거예요? 따로 이유가 있나요? 네 됐으니 뭐 지 말로는 사랑받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제 탓을 하더군요. 물론 이런 거 우리 변호사한테는 씨알도 안 막혔습니다. 2번 그지 같은 불균여들이 말하는 전형적인 모범 답안이네요. 저렇게 슬쩍슬쩍 남자 쪽으로 책임을 돌리는 거 말입니다. 아니 변호사가 이런 거 한두 번 보겠냐고? 당연히 안 통하지. 6번 근데요 그 상간남한테는 무슨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건가요? 네 됐으니 치정으로 인한 타인의 혼이 파탄 즉 위자료죠. 2번 오 간통죄가 이제 없는데도 그런 게 가능한가 봐요? 신기하다. 그게 형사처벌이 없을 뿐이지 민사소송 합의금은 있습니다. 이야 1600만 원이면 진짜 세게 맞은 겁니다. 악질이라는 거죠. 7번 변호사가 소 들어가기 전 각오 단단히 해라 이런 말 하던데 아무리 원고라 해도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말을 한다든지 진짜 별별 그지 같은 일 다 겪으면서 사람이 사람처럼 못 살게 된다 이러더라고요. 여하튼 남은 두 가족 앞으로 행복만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리 이상하게 돼 있죠. 행복하기만 있기를 죄송합니다. 네 됐으니 정말입니다. 치정 분쟁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 사는 거 이 모든 게 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진짜 이런 경험은 두 번 다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그지 같아요. 8반 그 1년이 여자한테는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기회였는데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됐으니 아이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 그냥 이대로 끝나면 애한테 너무 안 좋은 그런 엄마만 남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두고 봤던 건데요. 역시는 역시 안 바뀝니다. 9반 그래도 양육권 뺏어온 게 정말 신기합니다. 아무리 아내가 불륜이라 해도 양육권은 거의 90% 확률로 아내한테 돌아간다는 변호사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됐으니 맞습니다. 저희 변호사도 그랬어요. 제 마음은 알겠지만 이혼 소송과 양육권 소송은 별개의 건으로 보게 되는 거라고 이길 확률이 매우 낮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렇지만 제 경우에는 아이가 저를 잘 따르고 하니까 싸우면 5활 정도 승산이 있다. 한 번 해보자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본문에도 썼죠. 제가 먼저 딜을 해가지고 받아온 겁니다. 변호사한테는 그냥 결과만 알려줬죠. 그런데 그 상관 남한테 1600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처음에 제가 200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돈이 없다고 깎아달라 하더군요. 그래서 좋다. 그럼 1500이 합의를 하자 이러니까 또 5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안된다. 그러면 1600만원 내놔라. 이랬더니 이 인간이 또 100만원을 깎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깎아줄게. 대신 나 니네 회사에 가서 다 퍼뜨린다. 이러니까 바로 입금이 되더군요. 뭐 이게 전부입니다. 다행입니다. 이거 이대로 살았으면 이 사람 아마 죽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양육권도 가지고 오고 그거 같아요. 6년 살았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재산 분할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분류를 했어도 그거를 아버지가 준 돈으로 산 차 그거를 주는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양육권을 받아오고 또 대신 너한테 위자료 청구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해가지고 마무리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진창에 들어가 싸움 하면 사람 피말려 죽거든요. 아무튼 늘 행복하시길.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